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 치킨 기프티콘을 보여드립니다. 어우 스마... 3개 5대 털 등장했습니다. 크리스톨, 윈털, 햄스톨, 쌈리스톨, 그리고... 쌈리카스톨, 08! 돌리고 돌리고... 니코니코니, 08! 발개가 2개, 여러분들? 그렇지, 발개를 치라고! 슈바다! 발개가 2마리... 이 여식 내 점주였네, 이거. 준비년 끝났어요, 08. 니코니코니, 여러분들! 슈바다! 이거지, 이거지! 슈바다님! 슈바다 형, 나 준비 끝! 잠 못 근무 들어갑시다. 기다리는 자에게 보기 운허니. 왔어, 왔어, 슈바다 왔어. 사사시 하죠, 지금. 어우, 슈바다. 사사시 한대, 여러분들? 이거거든요, 슈바다치. 이거지! 뒤지지금도 모르고. 그렇지, 슈바다! 슈바다! 여기가다! 어우, 좋다, 여러분들! 아, 이거 오랜만에 해도 꿀잼이네, 이거. 이런거다? 칼부한테는 죽어버렸네. 킬 따윈 것도 모를거야, 아마. 정글 니코 좋나요? 엄청 잘해주시네. 아, 제가 니코 장인이에요. 니코니코니, 여러분들! 그렇지, 그렇지! 갈려드라쓰! 왔어, 왔어, 슈바다. 그렇지. 의심은 나쁜거니까, 슈바다치. 어우, 형이! 어우, 사단자네! 어우, 잘 먹고 갑니다, 형이야! 아, 슈바다 다 용치기? 와, 미쳐가지고 기다리고 있는거 봐. 10초 기다리고 있어, 여기서. 용으로 이게 하악! 하고 넘어간다고. 용으로 하악! 넘어간다고! 아, 사단자네! 부이 됐어! 슈바다는 프리엘의 쓰리가 나온다! 비장하고 있어요, 슈바다! 니코니코니, 형야, 그렇지. 슈바다 왔다, 여러분들. 어, 형야? 미아봐. 난 이번에는 척수야, 용기야? 오, 야위! 휘바나 이거 먹고 불러오고요, 지금. 잠복되기 중. 어우, 숨겼어! 가고 있어. 일루와, 일루와, 일루와! 어우, 생겨나! 쌍자씨! 와우, 니코니코니! 여러분! 어우, 쌍자씨! 와우, 어메이징! 빼리텔레션이야! 나도 깜트! 용기를! 가버려! 휘바나님, 괜찮아? 쌍니카프터! 정글의 왕, 사쿠샨 등장했습니다! 이거지! 게임자 제발! 어우, 사다주네! 이거지, 이거지! 와, 멋있었다 이거, 그렇지? 포기를 안 와주겠다? 아, 이거 뭐야! 이거 위험한데, 지금? 와, 어메이징! 내가 왔다! 어우, 사다주ностью! 먹으면 돼! 먹고 죽어, 형제다!!! 죽어, 가자!!! 안심하고 먹어. 슬림틸 등장할 때 온 거 같은데, 여러분들? 그렇지, 간다! 어어어! 어 일단 대기 와 유은혜 여기 또 갔어? 내가 다 먹었어 형 미안해 도토거비도 내가 먹었어 형 내 점을 찍었다 얘 오 유은혜 바텀으로 기어가 버리기 갑자기? 아우 유은혜야 아 미안하다 왔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떻게 입지 Incredible 얘가 지금 맨날 갈려버렸다 이거 살금살금 기어서가ра 요네 몰래 기어서가줘 이쪽에서 이럴 줄 알았지 요네 Since буду가 어디갔어 요네 시작없이 사라졌어 분해됐어요 요대가 긴장해볼까요 여러분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 실패장! 개워네! 게으네! 13분 4렙이라 정지당한다고! 형! 형을 정지시켜 주기 위해 맞지? 어우 야매에! 형여들! 아 빨리 도망가! 어우 다 타주네 여러분들! 야매에! 야 봐요! 절대 패션! 박아야 돼 빨리! 도망가야돼! 그렇지! 뒤지는 건! 바로 넣어! 김치찌개! 김치찌개를 죽여! 어허허허허허 집에 못 갔어 어디야? 요네 형 제발! 폭풍물이야 그거! 어우 튀기 저 형이야! 안다시네 여러분! 넌 뭔데? 아직 한 번! 남았어! 죽어! 야식들아! 시간은 안 끝났어! 언제까지 하면 안 하실 수 있을 것 같냐! 튀기 저게 하네! 어 요네 형 내가 감시 중인데? 어 미안해 형? 튀기 저게 요네 형 정신을 차려! 정지 나간단 말이야! 구할 시켜야 된다 이거! 간다 형녀들! 썸네일! 심사해! 잘 막아졌어요 요새! 할렐루야! 썸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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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을 살려야 된다! 썸널루야 미쓰입니까! 썸널루야를 미쓰입니까! 가자 형녀들! 접속! 부활하라! 부활하라! 썸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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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한 번! 남았다! 죽어! 이게 맞는다고? 아니 이거 어디까지 형녀들! 어 어 저 다치시네? 알았다! 이거지! 긴급 탈축! 어 이겨내네! 그렇지! 어썸어썸렐루야! 다애인하키라! 어 근데 땡으로 뒤져버리기! 가라봐. 밀어붙여! 승현아! 가자!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하하 이겁니다. 이것이 와라고 사크샷이야. 와드까! 겨울에! 다시! 요네님 괜찮? 빌립 진! 오빠도 진짐걸! 어데? I ain't the one! 버터키스! 난 마이선! 하아! 아아... 턱턱! 이슬 턱턱! 카카오톡 네이버톡 초초기 정신 못 차린지 지금 초초기 아파? 아프니까 정촌이다 이 녀석아 어우 초초기 남나지 않나요 여러분들 초초기? 펑펑 형여덜 초초기 정신 못 차린지 간다! 초콘서! 걸었다 이제! 어우 좋다 감사합니다! 너희라크라! 바로 죽여! 어우 초초기 만나면 좋은 친구 초초기 너무 좋아 초초기 초초기 뭐해 초초기 초초기 언제 오니? 초초기 게임 포기 어우 초초기 초초기 여기 나오면 죽인다 여기 어우 초초기 어우 역시 초초기야 그렇지 초초기 나오지 말라 그렇지! 가라 데이지 형여덜 너 이제 못 도망가지 왜? 쉬워하니까 초초기 어우 형여덜 쌉싹하잖아 지금 가라 데이지 어우 이거 정말 쌉싹하네 쇼초기 초초기 초초기 필살기를 썼어? 초초기가? 초초기 어디 있어요 초초기 행방 안다 손 아 어디갔어 이거? 초초기 형 진짜 화나게 하지 말라니까 초초기 형 쏴밀머리 가고 있잖아 지금 그렇지 초초기 형 와 이걸 날끄었어 초초기 형 진짜 쌉싹한데 여러분들 가라 데이지 형여덜 쌉싹하데 여러분들 라일라이 겁나 묻어버리기 쇼쇼기 형! 가라 데이지! 데이지랑 싸우다 뒤져라! 아우 좋다! 형여들! 아 어디 갔다 온 거야? 산책 갔다 왔어 쇼쇼기? 쇼쇼 갔다 왔어? 와 소환수를 썼다! 그렇다면 나도! 나한테 맞고 있네! 뒤져버려! 아우 형여들! 너 그냥 죽어! 그치 그치 나이 대지가! 아우 좀 날아간다! 깔아 데이지! 사타시 안 돼가지고! 아우 너 왜 이라키라! 형여들! 갈 수밖에 없지 왜? 너는 데이지 보다 약하니까! 평탈하고 뒤져! 그래 형여들! 캐리할 수 있어! 맨날 잡어 이 자식들아! 아이고 고쳐로 잡으라고! 게임하라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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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데이지! 이번에야말로 잡을만해! 이 자식 죽여! 데이지 출동! 꺼져! 시작되었습니다! 세븐다! 세븐지! 번! 너! 뭐야 이거! 효족이는 여기서 뭐하는거야! 효족이! 이건 말이 안됩니다! 아우 형여들! 효족이한테 치다니! 효족님 괜찮? 합차이 계셔! 효족님! 딜량 7장 괜찮? 이것이 바로 나일수유! 압축 딜량이래요! 효족이! 멘탈은 좋구만! 너무 놀아줘서 시시했어! 히히! 히히히히히히! 아 이번 같은걸로 타면 언제? 후반에는 딸이었어! 우위였어! 우위였던 적이 없었던거 같은데! 그건 2대1이니까 친구들! 네가 2잖아! 데이지 속에서 미겁하니! 깍추지 말고 그만 나그라! 자 간다! 쑤쑤쑤! 오! 킬로맨! 아 겁나 웃긴 놈이네 이거 쑤쑤기